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정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1년 9월 학평 인문계 16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문제를 보니까요. 가나다 빈칸출기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ab제곱 2ac제곱은 가 곱하기 얘를 증명하는 과정이래요. 아, 뭐 요거 보고 바로 눈치채면 천재죠. 우린 요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뭐 필요한 지점들 한번 요런거 한번 볼까요? 2인 지점을 뒤로 잡았을 때, 뭐 이런 과정이니까요. 얘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르게 나, 다로 한번 가볼게요. 자, 나가 있는 부분으로 바로 가니까, 가는 없죠. 나가 있는 부분으로 갔더니 삼각형 a, b, d에서 무슨 법칙을 이용했대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식이 나왔다고 돼있잖아. 너무나도 친절하죠. 뭐하라고 알려줬어요. 코사인 법칙 사용하래.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죠. 바로 사용합시다. a, c제곱은, a, c니까 여기가 쫙 나왔겠죠. 그 다음에, a, d랑 c, d가 나왔잖아. a, d랑 c, 를 봤더니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 될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각은 어디가 되는거야? 각 a, d, c를 봐야 된다는거죠. 근데, 그녀석이랑 같은 위치에 있는게 세타니깐요. a, d, c의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공식의 형태를 볼래? a, d 제곱 더하기 c, d. 어, 그치. 얘를 기조로 코사인을 때리면 양변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이 양변의 길이의 곱. 끝 아니죠. 거기에 뭐가 붙어야 돼? 코사인값이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끝났습니다. 나에 들어갈 녀석은 뭐가 돼야 돼요? 나에 들어갈 녀석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객관식이에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없습니다. 우리가 얘를 바꿀 줄 아셔야 되겠네. 파이에요. 2분의 파이만큼 두 번 갔으니까요. 코사인은 변하지 않고 코사인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올 거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입니까? 2사분면의 각이죠. 2사분면의 각이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에 들어갈 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봐. 자, 그 다음에 가가 있는 걸 봤대요. 가가 있는 걸 봤더니 갑자기 정답이 나왔어. 너무나도 친절해. 왜? 기역과 니은을요. 뭐 했대요. 연립하여 정리를 했대요. 다 알려줬어. 기역과 니은을 뭐하래? 연립하래요. 그럼 뭐해야 돼 우리 이제? 연립하시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모양을 봤더니 지금 여기에 코사인이 있어요? 없어요? 코사인도 없고 가가 있는 부분을 봤더니 코사인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얘를 어떻게 연립한 거야? 코사인이 없어지게끔 연립을 한 거죠. 이게 다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역이랑 니은을 연립을 할 거고요. 얘를 한번 써줄게. 선분 AB 제곱은 선분 AD의 제곱 플러스 4 선분 CD의 제곱 마이너스 4AD 곱하기 선분 CD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기역이었죠. 자, 그럼 연립을 할 건데 잘 봐.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로 변하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린 누구를 없앨 건데? 코사인을 없앨 건데요. 여기에 계수는 4입니다. 근데 여기에 계수는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이왕 쓸 거면 귀찮으니까 여기에 몇 배를 해서 쓰는 게 좋을까? 두 배를 한 다음에 쓰는 게 편하겠죠.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 니은에다가요. 두 배를 한 상태로 써줄게요. 두 배를 하니까 2 곱하기 선분 AC의 제곱은 2AD 제곱 플러스 2CD 제곱 플러스로 변할 거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플러스 4 선분 AD 곱하기 선분 CD 곱하기 선분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왜 선분이야?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끝났습니다. 두 개 연립해서 코사인은 없애야 돼요. 위에서 아래 거 뭐 하면 돼요? 더해버리면 되겠죠? 더해버리니까 선분 AB의 제곱 플러스 이 선분 AC의 제곱은 AD 제곱 2AD 제곱이니까 3AD의 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4랑 2니까 6CD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을 봤더니요. 모양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모양이 비슷하죠. 그런데 가로 묶여있고 AD 제곱 더하기 2CD 제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얘 가지고 장난만 치시면 되겠네요. 얘는 뭘로 묶입니까? 얘는 3으로 묶이는 거 알 수 있겠죠. 3으로 묶어놨더니 AD 제곱 더하기 2CD 제곱이 될 거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이랑 똑같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가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는 3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 문제는요.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너무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 알려줬거든요. 나를 찾는 것도 코사인 법칙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고요. 가를 찾는 것도 연립하라고 써있어. 못 푸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코사인 법칙을 공부를 안 했던가 아니면 그냥 겁먹고 지를 짐작으로 못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꼭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3이 될 거고요. 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트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